어머니, 형이랑 같이 계셨어요? 응? 아니, 경희라니. 아, 저, 그게 어머니하고 친분도 있고 나이도 어리고 해서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. 아, 저, 근데 우진아, 넌 여기 웬일이니? 봉사재단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던 중이었어요. 그랬어? 나도 회장님께 그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. 저, 아버지. 저도 다시 생각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. 새어머니 심정도 이해가 가고요. 회장님,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. 평소에 사회봉사 쪽으로 관심도 많았고 봉사재단에 제 전 재산을 기부할 생각입니다. 전 재산을? 네, 전 그만큼 이 일이 하고 싶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. 아, 아,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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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부라니? 아, 우진아,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? 전에 제 유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지금은 유산을 어머니께서 관리하고 계세요. 천태와 당신이 관리를 해? 아, 네, 아, 네, 워낙에 큰 액수라 제가 잠시 맡아뒀죠. 그 돈 BS 아메리카 천태와 대표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요. 그게 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. 아, 네, 워낙에서 뭘 하자입니다. 그러니까, 한국의 나의 사람은 다 쟤가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의 나의 사람은 저희에게 사망자들과 함께 대학 자랑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한국의 아이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